배터리 직렬 배치 이것은 일반적인 회로도에서도 볼 수 있는 배터리 직렬 배치 방식입니다. 이대로 사용한다면 배터리가 너무 길어집니다. 배터리 팻길이 단축을 위해서 배터리 배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니켈 시트와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배터리 길이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팩은 사용할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접어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